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메타버스 코로나19 이후부터 인터넷, 뉴스에서 메타버스라는 생소한 단어가 자꾸 들려온다. 메타버스는 대체 뭘까?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를 들여다보자.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영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로 현실세계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3차원 가상세계이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직접 신청하고 참여하던 여러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메타버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가상공간에서 연결시키다. 언택트 플랫폼 메타버스 메타버스 용어는 1992년 미국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나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3년의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부터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거나 이름, 직업, 적, 성별 등 모든 것이 바꾸고 싶다면 가상세상인 세컨드 라이프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세컨드 라이프를 훨씬 앞서는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과 재택은 무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쇼핑하고 축제도 참여하고 친구를 사귈 수도 있게 되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마인크래프트와 제페토가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게임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데 유저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의 스킨과 미니게임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제페토는 가상 공간에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그 안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가상세계에 어울려서 소통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안에서는 현실 세계를 메타버스 세계로 확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판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나이키, 구찌, 허버스 등의 브랜드도 제페토에 입점해 아바타용 의류 및 자파를 출시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광고 수입을 창출하는 인플루언서가 인기 직업으로 등장한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상품 아이템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코인, 토큰인 NFT, 난펀저벨 토큰이라는 디지털 화폐도 등장해 비즈니스 기화로도 연결이 되어 메타버스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의 현주소 메타버스가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왔다. 기업은 물론 대학과 지자체까지 교육, 행정,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있다. 이에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메타버스에 접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를 들어 고령군은 자연환경이 좋고 대구에서 교통접근 성도 좋은 강점을 이용해 아날로그 세상의 요양원을 건립하여 실제 운영하고 이에 대한 길이 털상둥이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물리적 세상과 완전히 분, 미되어 상호베타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안경, 고글, 가게즈이나 장갑, 해프틱 등의 특수한 장치나 정보통신 보조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즉각적으로 접속하여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세상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진정한 메타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서비스들은 현실과 끊어진 가상세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실현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고 여러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 일상활동을 온라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를 계기로 메타버스 세상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도 빠르게 메타버스의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박한우 영남대 교수, 긴로커리 펄스레브